로또 당첨! 지금 로또 당첨이 돼버렸네 즉석복꽃 아 역시미 역시 아 너무 착해 봐봐 일단 이게 복권 기금이 있잖아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대 나 ㅈㄴ 착해 소외계층도 생각하는 하지윤 ㅈㄴ 폼 미쳤고 내가 지금 해볼게 내가 대박 힘들어 잠시만 아 이거 어디서 해야되나 개킹 뭐하노 당첨돼버렸어 50억 어떡해 저 유튜브 접을게요 응 유튜브 것들 꺼져 나처럼 살아라고 꼬우면 수고 유튜브 이젠 빠이 난 이젠 응 그냥 죽을 때까지 일 안하고 뭐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알아서 행복하게 잘 살게 나 좋다는 사람 널리고 널렸으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난 미안한데 나는 남이 나 좋다? 그건 ㅈ 또 안 원해 물론 근데 나를 내가 좋아하는데 나를 싫어하는 애는 없어 나를 좋아할 수 밖에 없어 내가 좀 그런게 있어 내가 좀 매력적인 남성이라가지고 수고 오우 오우